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설계 편으로 국민연금, 노력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령 연령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요. 1952년생 이전 사람들은요. 60세부터 노력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5년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52년생들은 61세에서 65세까지 노력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53년에서 56년생은 61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62세부터 66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1957년에서 60년대생은요. 60년생은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63세부터 67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1961년에서 64년생은요. 63세부터 받으니까 64세부터 68세로 연기할 수 있고요.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에서 69세에 연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9년도생 이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거든요. 따라서 5년 동안 연기를 한다면 66세에서 최대 70세, 7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거든요. 1957년생은 벌써 연금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7년생 이전 사람들은 사실상 노력연금 연기제도가 의미가 없고요. 58년생은 이제 2020년도가 바로 62세가 되니까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년생 이후부터는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연금을 연기를 하면요. 1년당 7.2%의 가산액이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60세의 노력연금을 수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61세부터 65세까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61세는 노력연금의 7.2%를 더 받고요. 62세는 14.4%, 63세는 21.6%, 64세는 28.8%, 65세는 36%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60세의 노력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다고요. 이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만약에 1969년생도 이후에 사람들이 노력연금 수급연령은 65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연기제도를 통해서 한다면 66세부터 70세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66세는 7.2%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66세죠. 그 다음에 70세에는 노력연금의 36%를 더 받게 되는데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70세의 남자라면 앞으로 기대 여명이 글쎄요. 한 15년 내외에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노후연금 가산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노력연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연금을 월 160만원 받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맨 밑에 칸에 보시면 노력연금을 160만원 받으면요.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9,200입니다. 그런데 연기를 했다는 거죠. 연기를 했을 때는요. 그 160만원이 아니라 217만 6천원이 되거든요. 좀 많이 받죠. 대신 10년 동안 못 받죠. 5년 동안 받습니다. 5년은 쉬니까요. 5년 동안 받는 금액이 1억 3,056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력연금을 10년 동안 받으니까 5년 동안 받은 것에 이자가 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자를 5년간 연 3%로 운영했을 때 이자액이 1,03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누기로 봤을 때 노력연금은 1억 9,200 플러스 1,037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기를 했을 때는 1억 3천만원 정도 나오니까 차액은 노력연금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7,181만원 더 이득이죠. 15년을 누기로 했을 때는요. 노력연금은 2억 8,800에다가 1천만원 더 더하니까 거의 3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에 반해서 10년간 받게 되는 연기액은 2억 6,100만원 정도. 차액은 3,7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5년간 누기로 해도 어쩔 수 없이 노력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세 이후에 15년 누기로 했다. 그러면 85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노력연금 연기를 했을 때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20년 누기를 한번 볼까요? 노력연금은 3억 8,400에다가 1천만원 더하면 개략적으로 4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노력연금 연기액은 3억 9천만원. 이제서야 비슷해졌습니다. 그래도 노력연금이 269만원 정도 더 이득이 되네요. 그러나 25년 이후부터는 좀 노력연금 연기액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25년도 동안 노력연금은 4억 8천만원 나오고 1천만원 정도 이자가 붙었죠. 그럼 4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력연금 연기액은 5억 2,224만원. 그래서 연기한 것이 3,187만원 정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30년 누기로 했을 때는 노력연금은 5억 7천 6백에다 1천만원 더한 것. 그 다음에 연기액은 6억 5,280만원 해서 연기했던 것이 더 6,600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1억 3,555만원 정도 노력연금 연기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오래 살면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이요. 노력연금 기준으로 20년. 그 다음에 노력연금 연기액 기준으로 1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장기 생존 시 노력연금 연금액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여성이 95세 100세 산다면 여성은 반드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60세 연금 받는 사람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62세도 끝났고 62세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시작하고는 있지만요. 그러면 1969년생 이후자는 노력연금을 연기를 하게 되면 70세부터 받거든요. 70세부터 많이 남자라면 85세까지 산다면 15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납니다. 2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90세 산다는 게 또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장기 생존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데 남성이 일단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85세에서 90세를 산다 하더라도 남녀 모두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 95세 100세를 산다면 그게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준에서 노력연금을 연기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좀 더 판단해야겠지만요. 그냥 노력연금을 연기하지 말고 받는 것이 5년 동안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돈 버는 재무설계, 국민연금, 노력연금 연기제도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굳이 좋은 점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력연금을 선택해서 조기에 5년 동안이라도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쓰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